기억에 남는 꿈? 응 원우 형이 죽는 꿈을 꿨어 너무 선명하게 꿨어가지고 진짜 깨고 나니까 꾸..꿈..꿈이었구나 약간 꿈이라고? 진짜 막 다행이다 안도감이 들 정도로 와 꿈이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막 갑자기 기분이 막 이상하고 진짜 꿈에서 엄청 울었어 엄청 울고 뭐 그런데 원우 형한테 갔지 원우 형한테 갔어 형 나 오늘 형 죽는 꿈 꿨어 뭐 그랬냐고 하다가 엄청 울었다고 하니까 어 그거 좋은 꿈인데? 뭐 그러는 거야 원우 형이 그거 되게 좋은 꿈이라던데? 피 받냐고 그래가지고 사실 피도 받거든 어 그거 좋은 꿈인데? 이러면서 나한테 좋은 꿈이든 형한테 좋은 꿈이든 상관없어 근데 원우 형이 고맙네 형 죽으면 울어질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승관이가 울어주네 이러면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고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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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네